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원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큐브 컨텐츠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 에어큐브님 그리고 비크큐브님 그리고 코믹스 박님께서 신청해주신 튜닝큐브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튜닝큐브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소개보다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고 그쳤는데 그 튜닝큐브에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직접 튜닝한 방법이나 튜닝하기에 편한 방법 그리고 꿀팁 이런거를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튜닝큐브 시리즈는 크게 세가지 시리즈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은 3.3 쉐이프 모드 편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총 8가지 큐브를 준비했고요 하나하나 다 어떻게 돌아가는 큐브인지 튜닝을 할 때 어떤 꿀팁이 있는지 솔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다 설명시켜 드리기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쉬운 3.4 응용 큐브인 커터 큐브입니다 여기 제 본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딱 보시기에 또 딱 열이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 라고 생각하실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가운데 층을 45도를 돌리고 나면 열이 얼핏 봐도 딱 맞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게 되는 그런 큐브입니다 이 큐브를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삼상 큐브로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삼상 큐브로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커터 큐브의 이 상황은 일반 삼삼의 이 상황과 동일합니다 45도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지가 않은데 45도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실상 45도 돌아가 있는 거고 이게 열이 제대로 맞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인데 얘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튀어나온 부분을 다 잘라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4개가 나오는데 그 직각삼각형 4개를 여기에 다시 본드나 글루건 등으로 부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터 큐브를 간단하게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조차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셔 큐브를 준비하세요 피셔 큐브의 2층과 일반 삼삼의 1층, 3층을 드라이버로 가운데 층을 조립하고 조립을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재조립을 통해서 이 커터 큐브를 간단하게 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셔 큐브와 삼삼 큐브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색다른 느낌의 삼삼 튜닝 큐브를 맞춰보고 싶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이 커터 큐브를 또 제가 추천드리는 바구요 다음 큐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브는 케이스 큐브입니다 케이스 큐브도 제가 직접 튜닝 했지만 대량 생산되서 한 만원 정도 가격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시트지를 좀 대충 붙여놔서 지금 몇 가지 떨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큐브는 직육면체의 삼삼 큐브로서 삼삼 큐브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회전을 하지만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쉐입시프팅이 가능한 삼삼 쉐이프 모드 큐브입니다 얘도 뭐 옆면에서는 삼삼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지만 윗면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나요? 가운데 이렇게가 약간 삼삼의 스밀이 나죠 이 삼삼 큐브에 이렇게 이렇게를 자르고 주변에 이렇게 직육면체가 될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주면 완성되는 큐브인데요 연장할 조각을 좀 구하는 게 어렵죠 만약에 케이스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 큐브를 산다고 하시면 3개 정도 구매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마 얘는 좀 만들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르실 조각과 붙이실 큐브가 조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힘들 건데 만들고 나면 되게 직육면체의 삼삼 큐브라는 좀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한 큐브이기 때문에 특수 큐브를 좋아하시거나 튜닝 큐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소장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큐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큐브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몰 픽스와 삼삼의 융합 버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일반 삼삼에 2 곱하기 2 정도 사이즈의 마스터몰 픽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마스터몰 픽스에 2 곱하기 2 삼삼 블럭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터몰 픽스 부분에 시트지를 붙이나 안 붙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안 붙이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돼 시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일반 삼삼보다 어느 정도 쉬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얘는 뭐 만들기보다 그냥 마스터몰 픽스랑 삼삼 큐브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재조립을 하셔서 한 번 좀 재밌게 즐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되게 독특한 느낌이잖아요 돌아가는 건 이런 식으로 삼삼과 동일하게 돌아가지만 모양이나 특히 저처럼 이렇게 시트지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게 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마스터몰 픽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되는 그런 두 가지의 큐브였습니다 전 이렇게 두 가지를 세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큐브는 기둥 큐브 다른 말로는 칼럼 큐브입니다 딱 봐도 기둥 여러 개가 덕지덕지 붙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칼럼 큐브, 기둥 큐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원래 있는 큐브입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삼삼 응용이라기보다 삼삼 큐브의 응용인 엣지 큐브의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삼 큐브에서 코너 조각을 다 떼요 그러면 이제 엣지 조각만 남는 그런 큐브가 완성되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 하나씩 더 붙여주면 이렇게 기둥 큐브가 완성이 됩니다 쉽게 얘기 드려서 여기 튀어나온 조각들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인 아마 엣지 큐브의 모양이 예상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연장을 하고 시트지를 알록달록하게 붙임으로써 꼭 마치 여섯 가지 색상의 기둥이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의 그런 큐브를 완성할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엣지 큐브와 같은 해법을 적용시키면서 솔빙을 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난이도는 쉬우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너 조각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칼럼 큐브였고요 다음으로는 태그 큐브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큐브이고 태그 큐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딱 봐도 아시겠죠 원래 이름은 얘가 투 컬러 큐브예요 원래는 빨강 파랑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해도 되는데 저는 빨강 파랑 시트지로 만들고 태그 큐브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큐브는 보시기에 되게 처음 보는 큐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 만약에 R을 해주잖아요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면 90도 회전을 해주면 옥타고널 프리즘이 됩니다 옥타고널 큐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삼성 큐브에서 이 코너 조각을 사선으로 이렇게 깎아준 다음 옥타고널 프리즘을 만들어서 90도 돌리고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옥타고널 프리즘 큐브가 대량 생산돼서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 큐브를 사서 90도 회전을 한 다음에 시트지만 빨강 파랑도 좋고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만드시면 투 컬러 큐브 아니면 태그 큐브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솔빙이나 이런 거는 옥타고널 프리즘이랑 상당히 유사하고요 물론 삼성 응용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특히나 옥타고널 프리즘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큐브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믿고 싶은 준호누의 UFO 큐브입니다 제가 이 큐브가 다른 분들이 미리 만든 큐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짧게 조사해본 결과 다른 분들이 만든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인 준호누를 따서 준호누의 UFO 큐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딱 보시기에는 와 저건 어떻게 삼성 응용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사각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큐브는 이렇게 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어떻게 잘랐는지 아시겠죠? 트렁케이드 큐브의 모습처럼 여기 이렇게 크게 자르고 나머지 세면에는 작게 코너를 이렇게 자르면 준호누의 UFO 큐브를 제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돌아가는 건 역시 일반 삼성과 되게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이거 역시 제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일반 삼성 응용과 되게 유사하게 돌아가고 맞추는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준호누의 UFO 큐브를 혹시 튜닝하셔서 맞추실 분들은 일반 삼성 튜닝 큐브 응용 큐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 코너 포켓 큐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코너 포켓 큐브는 언뜻 보기에는 쟤는 뭐지? 얘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 2x2 블럭이 있잖아요 이 2x2 블럭이 3x3의 2x2 블럭과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에 조금 플라스틱이나 골판지 등의 두껍고 단단한 조각으로 연장을 시켜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로 연장을 해서 단단하고 쓸만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큐브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돼있는 3x3의 축이 가운데 2조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게 되고 회전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층이 생기게 되는 회전 제약이 발생하는데요 처음에 이 큐브를 맞추실 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와 저건 뭐 어떻게 맞추는 큐브이지? 완전 처음 보는 그런 회전 방식을 구사하고 모양도 정말 미러 큐브나 그런 것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그냥 조금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쉽게 적응하시고 재밌게 맞추고 계시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그런 재밌는 큐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시판되는 매퍼츠 사의 제품인데 굉장히 또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정말 방학이나 이럴 때 할 게 좀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 삼삼 큐브에 조금씩 골판지나 뭐를 더 떼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뭐 일반적인 자르고 붙이는 그런 삼삼 튜닝 큐브와 일반적인 삼삼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재밌는 큐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천드리는 큐브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총 8가지의 삼삼 튜닝 큐브에 대해서 제가 직접 튜닝한 방법과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유익하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8가지의 튜닝 큐브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총 8가지의 튜닝 큐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또 하나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해 볼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좋아요와 준훈훈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